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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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캐스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으 으 가까이 붙은거 같은데 너 두겠습니다 안다니라 되기 때문에 자 입질이죠 지금 현재 또 걸어왔습니다 왔다 이것도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서 제압을 하겠습니다 저만 지금 블랙이 있는 수심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저 옆에 짱 깨들은 못두낚시 하고 있고 우리 사부님은 저기 드라마 잡는다고 지금 바닥만 치고 계시고 자고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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